제주도의 안남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안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덩면에 위치하고 있는 피규어 박물관인가요 피규어 뮤지니엄인가 다녀왔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시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옛 영화의 추억에 한번 잠겨보시고요 보면서 이건 어디 영화에나 했다 아니면 이걸 영화에서 봤다 안봤다 저는 영화 많이를 안봐가지고요 외화 시리즈인가 거기서 좀 보고 NHK 예전에 봤던 거기서 봤던 주인공도 나오고요 근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캐릭터들이 좀 의외로 많이 있네요 보시면서 온 가족이 어린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보시면서 어느 영화에서 나왔던 주인공인지 한번 맞춰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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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